자 준비하시고 시작 나가서 쭉 나가야 됩니다 쭉쭉 나가야 됩니다 쭉쭉 나가야 됩니다 바지는 없어요 지금 임팩트 있게 쫙쫙 나가야 돼요 쭉쭉 나가야 됩니다 쭉쭉 나가야 됩니다 자 스놱 소리 들으셨어요? 관중 도망가는 소리 못드셨죠? 준비 시작 쭉쭉 아래 위 받아채야죠? 들어오면은 레프톱 팍 쑤시 걸리고 아래 위 받아채야죠? 들어오면은 레프톱 팍 쑤시 걸리고 턱 땡기고 턱 땡기라고 그래요 턱 땡기야죠 왼손 잘 벗으세요 상대 왼손 턱 땡기고 에프톱 라이트옥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윽 해외 승 실패 비쎄 승 공격 워손 승 네 카드 벗어 쭉쭉 주묵 캥 또 그렇지 자세가 많이 오픈이 되겠는데 몸이 너무 정매진네 정환씨 몸이 되가거든요 스톱 시험타임 시험타임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았네 아이씨 2라운드 상대 주목을 잘 봐야 돼요 한 번씩 훅 라이트 훅 팍 쑤쑤쑤 나올 때 라이트를 한 번씩 걸어버려야 돼요 나오는 순간을 걸어야 돼요 나올 때 들어가야죠 스톱 레프트 라이트 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신경쓰지 그거 좀 하시고 그렇죠 터벌 당겨요 준비 시작 한 번 해보세요 빡빡 들어가 보세요 해봐야 돼요 되든 안되든 해보고 와서 결정을 해야 돼 주먹이 지금 내야지 주먹 내야지 버티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그렇지 또 내야 돼 들어가 빡빡 그렇지 또 짠닥 뒷손 나가야죠 라이트 팍 걸어오고 쩔쩔쩔쩔쩔쩔쩔쩔쩔 내야 돼요 주먹 내야 돼 주먹 내야지 양욱 턱 땡기고 붙었을 때 양욱 할 수 있어요 한 번 해보세요 아잇 거기서 양욱 거기서 내야 돼 늦었어요 지금 내야 되는데 지금 내야 되는데 아 그런거는 좋죠 붙었을 때 빡빡 내는거 그거 중에 도망다니면 안되고 그렇죠 내야지 지금 받아채야지 버티고 있을끼 아니고 그렇죠 내는 주먹 들어오는 순간 내야 돼 들어오고 빠질 나갈때 지금 내니까 하야에 지도 괜찮으세요. 더 하실 수 있겠어요. 그만 하셔도 됩니다. 연결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